저 기록이 궁금할 정도로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암호팀은 보시다시피 지금 돌을 끼고 차 지금 오르막 주차해놓고 지금 완전히 옆을 막 차를 이용해서 맞고 자기장 봐야죠. 자기장? 와! 이거 바다가 더 많이 잡혔는데요? 이러면 모든 팀이 다 바다로 들어가겠죠? 암호는 여기서 지켜만 주면 돼요. 수급만 하면 됩니다. 구식도 약간 멀거든요. 다 받아야 다 받아. 두 팀 빼고 다 받아. 지금 암호팀 역사에서 우승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식팀과 암호팀의 지금 이 장거리, 중장거리 샷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호가 더 불편할 것 같은 것이 바로 옆에 해수욕장 이렇게 많은 걸 알면서 버텨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사실 콩도레드닷이 이런 그림 때문에 사실상 카카오에게 견제를 당했거든요. 지금 이게 묘하게 차라리 여기서 판단해야 됩니다.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의 판단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과 싸울 때. 그래도 지금 암호팀은 4명이기 때문에 한 명 정도가 해안가를 계속 확인해주면서 이제 나머지 세 명 선수는 구식팀을 좀 마크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는 그냥 어차피 스노우쿨링 존이죠. 여기는 뭐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어이, 알겠고. 한 명은 넣으려고 했는데 바다로. 네, 그렇죠. 구식팀이 한 명을 순위방울 시키려고 넣으려고 했는데 아, 그 사이에 놓치지 않고 야, 이거 아... 암호팀 이거 등판이 정말 안전한 게 암호팀이 네 명이 남아있어서 한 명이 역할분닷만 잘해준다면 그 선수의 브리핑만 믿고 앞쪽만 라인만 봐주고 60킬로라! 60킬로라! 빅킬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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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킬, 2킬, 1킬, 5킬, 스쿨 5킬이에요! 지상에 암호팀 밖에 없어요! 네! 암호 밖에 없어요! 결국은 누군가 올라오는 순간부터 다 순위가 끝나는 거거든요? 아, 참, 네! 아무도 올라오는 순간부터 그 순위가 그냥 최종 순위에요! 그렇습니다! 몰래몰래 숨을 잘 쉬어놓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기 때문에 지금 몰래몰래 숨을 잘 쉬어놔야겠죠? 스쿠버 다이빙이 된 거죠, 이제는? 아, 이 정도면 사실 기피삼수하는 게 누구누구냐 하냐? 네, 공기 날아주면 끝나요 그냥! 네, 여기서 누구 패할 양이 더 큰가! 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자기장은 어차피! 어차피 지상으로 잡히거든요? 아닌데요? 왜? 바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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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저, 제가 2천씩을 하는데 처음 봤어요! 와, 바다! 완전 바다! 왜, 그냥 바다, 바다! 아니! 완전 바다예요! 땅이 1mm는 걸렸겠죠? 아, 근데 물론 발목은 차겠죠? 발목은, 발목은 차겠죠? 네! 야, 근데 완전 바다예요! 아니, 저는 살면서 이런 자기장을 본 적이 없거든요? 와, 오늘 보잖아요? 아, 3일점 특수 상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빅WM입니다! 네! 아이, 좋아! 이야... 오늘 또 3월 1일이라고! 특별히! 아, 618팀! 바다에서 유형 머리만 살짝살짝하게 됐지! 암호! 이 정도면 손가락에 물질 좀 잡혔는데요? 쭈글쭈글해졌을 거예요! 38점 오래 있었거든요! 암호팀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겠는데! 아, 우리 1등이다! 이러고 있을 텐데! 지금 마지막 자기장이 바다로 잡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해피 뉴리엔팀 짱이현 선수! 체력 없는 상태에서 계속 수영하고 있죠! 시험 대영하고 있죠! 자, 머리내받으... 아... 지금 암호팀은 자기장이 드러들기 전에 빠르게 다 머리를 다 쏴줘서... 잡아야 되는데... 수류탄도 없고요... 야, 이거 수류탄... 야, 이거 굉장히 애매해졌네요? 어, 너무 깊어! 다 들어가! 다 들어가야죠! 다 들어가야죠! 아, 한 명 가서 전부 주자! 야, 어디 있는지 한 번 봐! 야, 머리내밀고! 야, 누구 나오면 얘기해 줘! 그렇죠! 그거 줘! 여기야! 외치고 있어요! 다 와! 아, 다 수영하자! 다 모여서 이제... 둥글래 둥글래! 네, 강강슬래처럼 이제... 원형을 자리잡아가지고... 네... 대회 서버는 이제 오픈마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픈마이크라도 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우리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보 진 사람이 나가는 걸로 하자! 아, 그렇죠! 네! 야, 이러면은... 다음 장면이 야 이거 재밌겠네요 대회에서 이런 장면이 나올 줄 몰랐어요 어차피 발도 안 담겨져요 다 들어왔죠 다 들어왔죠 자 이러면 다 야 신나는데요 아 다들 지금 너무 시원해요 겨울에 이렇게 받아들어간 것도 한번 해볼만 하죠 날씨가 많이 튀긴 했습니다만 목욕탕 피니쉬죠 이러면 다 들어왔어요 다음 자기장이 랜덤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미리 진짜 운 정말 운이 완전 완전 진짜 운이에요 이거는 다음 자기장 정말 랜덤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빠르게 가는 단 한 명 맞아요 피도 못 채워요 뭘 아니라 수영 수영 잘 보고 어차피 지금 체력 꽉 채우고 이거 있겠죠 자기장 스치는 순간 이제부터 완전 달라지니까 자 이제 시간 ITCK 암호팀이 조금 이제 동서남북으로 4명을 갈라가지고 지금 최대한 자기장의 변수를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제 좀 이따가 10표 뒤에 자기장의 줄어듭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운만 기다리고 있어야죠 준우 선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준우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살짝 올라가 보려고 살짝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엄청 깊거든요 수심이 워낙 깊어요 단조대전 어택사인은 지금 약간 들어갔다 내려갔다 들어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숨만 쉬고 있고 야 이거는 본 적이 없는 엔딩이라 그리고 서로와 서로가 적인데 이렇게 얼굴을 마져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은 제가 게임 준비하면서 처음봐요 아니 그 말고도 처음봐요 얼마나 평온합니까 다리 밑에 바다로 잡혀가지고 다리와 바다에 싸우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바다가 오로지 걸린 경기는 진짜 제가 2000시간을 넘게 했는데 배틀그라운드를 처음 봅니다 멀리 왠지 겐지스 강가 같기도 하고 타지마을이 보이고 아 간디가 뭔가 떠오르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평온 속에서 바다 안에서 서로 가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네 귓속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떠서 여기 안에서 속재를 씻을 수 있고 네 내가 총이 필요없어 총 다 버려도 돼요? 뭐하러 쓰고 있습니까 지금 무소유 배탄데 지금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네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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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요 원이 정중왕으로 잡힌 것 같은데요 정중왕이에요 정중왕 다 끌어왔고 정중왕 야 지금 제일 중앙에 있는 선수가 누구죠 제일 중앙에 있는 선수 가운데 누구죠 준우 준웅가 준웅가요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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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현입니다 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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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죠 나 어떻게 들어가야겠다 짱현 선수 전 에드워드! 전 에드워드! 전 에드워드! 잠수로 들어간다, 잠수로! 잠수로 해서 최대한 처음! 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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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기고 호흡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 아마 준우가 우승하지 않을까? 네! 안에는 들어가서 올라와야 되니까! 안 밀려요, 안 밀려요! 아, 준우! 밀릴 생각이 없는 거죠? 버티고 있습니다! 전 에드워드는 지금 모든 걸 해탈했어요! 다 버리고 있어요! 아, 짱현 선수가 어떻게든 틈만 나면 지금 발바닥이라도 지금 먹을... 그쵸! 짱현은 짱현은 잠수를 해서 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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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중앙! 숨 참고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다들 숨 참고 정중앙 바로 밑에 지금... 다 돌 쌓아요, 잠싸요 저 지금! 자, 이럴 때 짱현은... 짱현은 이미 프리라이빙 하고 있어요! 어, 짱현 못 올라... 다 잠수! 느낌이 왔죠? 어, 잠수! 모두 잠수! 모두 잠수! 페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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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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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짱현 아웃! 다음 누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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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경기가 나오잖아요! 어! 갤리스오트 2위 했어요! 예! 야 콩도! 아니! 예! 아웃!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